신입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3월 21일 화요일방송입니다. 저희 코테라TV에 BJ분들이 많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종방을 하시는 바람에 방송을 하고 있는 분이 저랑 BJ빅머니님 그리고 BJ혜피님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입 B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연락주세요. 많이많이 연락주시구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너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왜 울어요 연합회님은 또 아 워낙 바쁘셔가지고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쁘고 다들 그냥 돈 버는데 바빠갖고 저처럼 이제 방송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다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방송도 하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첫번째 코너는요. 저는 계속 할겁니다. 시간대를 바꾸던가 해서 계속 할겁니다. 뉴스브리핑이구요. 첫번째 뉴스는요. 짜잔. 네. 중소기업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물론 중기청에서 나오는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규모가 3조 얼마로 나와있던데 사실 국가에서 주는 정책자금 전체 총액은 거의 19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중소기업은 3조. 나머지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니깐요. 대기업을 위한 자금이 더 많아요. 이러면 이 나라가 삼성, LG, 현대 이런 애들만 지원해 주는 거야. 사실 삼성 그렇게 지원해 줬더니 그 돈 갖고 박근혜한테 뒷돈을 주고 잃었잖아요. 사실 그럴 바에는 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잘 돼야 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하고 중소기업이 잘 돼서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잘 돼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래야 그 참가의 남편님처럼 떡볶이집도 잘 되고 이렇게 나라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기업만 지원해 주니까 대기업이 하창업체한테 조금 주고 하창업체한테 중소기업을 망하고 직원들은 하창업체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취업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예산 좀 많이 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중소기업 청이잖아요. 산업부 이런 것처럼 부로서 승격해 주기를 예전부터 많이 바랬나 봐요.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 부까지는 아니어도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컨설팅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부를 누가 운영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자리를 이걸 할 것이냐는 거 가지고 중소기업청과 산업부가 서로 역할을 가져가려고 심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를 주도하게 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산업부가 하게 되면 중소상공부라는 이름을 갖는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될지 이런 것들에 심겨루기가 한참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기청이 하면 더 좋겠지만 중소기업부가 신설이 되면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많이 그 되게 많아지겠네요. 그죠? 아 산업부는긴 한데 나쁜 놈들 하여튼 대기업들이 그냥 대기업들이 막는 거지 뭐 뭐 박근혜야 지그한테 돈 많이 주는 대기업들이 하지 말라고 안한거지 뭐 하여튼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신설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알리바바 아세요? 알리바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저귀가 아니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그죠? 중국 알리페이 만들고 알리하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 비투비 비투비를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바바 닷컴이라고 하는 기업끼리 두고받는 거래죠. 이 안에 한국관을 오픈한답니다. 한국관 한국중소중견기업 전용관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진행하는 난닝 백화점 프로젝트가 난닝에 있는 중국 백화점 안에 한국 제품만 전시하는 한국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알리바바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쇼핑몰 안에 인터넷 쇼핑몰 안에 한국관이 생기는 거죠. 한국관 네. 한국관이 생기고 여기에는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기업이 경쟁자를 가진 품목 대상으로 총 1,000개 기업을 선발해서 순차적으로 입점을 시킨다고 합니다. 1,000개 기업이고요. 선정이 되는 업체들한테는 입점비험의 7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죠? 입점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청과 알리바바 그룹이 작년 10월에 온라인 수출학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MOU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중국이라고 하면 늘 문제가 사드잖아요. 사드. 사드로 인해서 이게 잘 될지가 관심사항입니다. 근데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거래하니까 B2B니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2B라고 해도 기업이 물건을 사면 결국은 누가 씁니까?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거죠. 어쨌든 한국 물건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난림백화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하나 만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중국 서안 중국 서안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드키스탄 그리고 태국 이런 동남아 쪽도 동남아 동북아를 다 그냥 할 수 있는 유통기업하고 저희가 제휴를 할 겁니다. 잘 팔 겁니다. 그래서 참가여름팬님이 난림백화점에서 떡볶이를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구요. 다음 뉴스는요. 사드관련 피해의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나봐요. 네. 똑같죠? 네. 맞아요. 네. 똑같아요. 사드관련 피해의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사드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 그니까 어디서 강퇴가 되요. 빅머니님 지금 없는데 여기 이게 무슨얘기지 강퇴라는게 단톡방에서 강퇴됐다고요? 단톡방에서 강퇴됐다고요? 단톡방은 강퇴못해요. 본인이 나가야지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싶냐고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는거에요. 아 방송에서요? 아 방송에서요? 강퇴 시켜드려요? 저는 강퇴 같은거 안해요.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 무슨 강퇴야. 어쨌든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 정상화를 위해서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자 2%를 1년간 경북도에서 지원한답니다. 예. 경상북도 쪽이 많이 피해를 받나봐요. 왜요? 사드를 그쪽에 설치하니까. 하여튼 이런 자금이 좋더라. 예. 좋아요. 고마워요. 경기도. 이번 경기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뉴스. 경기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피해 법률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불공정 피해. 불공정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중소기업이나 수상공예들이 경로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자문율을 저렴하게 해서 중소기업들 피해를 구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구요. 사건 하나당 50만원 항돈에서 법률 서비스를 지워받을 수 있답니다. 50만원 항돈 5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지?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팔로우 확대 사업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팔로우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구매상담회를 지난 16일날 광주에서 개최했답니다. 이번 홍남공주에서 진행한 상담에서는 61개의 수요처 대기업 49개 중견기업 6개 공기업 6개가 160개의 중소기업을 만나가지고 유통서비스기계중공업 전기전자정보통신 건설확 등 4개 분야에서 총 376건의 구매상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계약이 몇 개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도 팔로우를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6월달엔 부산에서 하고요. 9월엔 충남에서 하고요. 11월엔 인천에서 한답니다.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매치넷 매치넷이라는 곳이 있네요. 매치넷 매치넷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기업과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곳인가 본데 매치넷이어서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도 광주로 모이죠. 이재명 시장은 광주로 2살 같더라구요. 광주가 선택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정치인들끼리 그런게 있나봐요. 어쨌든 뭐 박근혜 같은 멍청이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잘 되겠죠. 다음 순서는요. 기업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멍청이 맞잖아. 되게 귀여운 다람쥐 캐릭터가 딱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회사가 아닙니다. 꽌시의 나라라고 하면 중국이죠. 중국. 꽌시의 나라에서 꽌시를 지향하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기업 세마리 다람쥐한 회사가 있습니다. 세마리 다람쥐한 뜻의 이름이 산스송슈 라는 이름이 되요. 중국말이라서 어렵네요. 산재송슈 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 식품 브랜드이고요. 인터넷에서 식품을 파는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고 많이 팔고 있는 최대 판매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람쥐가 주로 밤도토리 같은 거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과류를 메인으로 건과일, 가공육, 고기, 차 등을 주로 추억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과자시장의 장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좋은 품질에 맛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는 업체고요. 산재송슈라는 회사죠. 오픈하고 첫해 광문제 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서 766만 위안의 주문을 받으면서 타오바오에서 타오바오 아시죠? 중국의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분야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은 어떻게 갔을까요? 열심히 서칭을 하는 거죠. 서핑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오픈하자마자 첫해에 떠오르는 중국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이 되는 대단한 대단한 산재송슈 세마리의 다람쥐 여기 제목을 보면 꽝시 꽝시 정통적인 사업을 가지고 사업 능력만 가지고 했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직접 이 물건을 사보진 않았는데 중국의 SNS를 뒤져보면 여기에서 물건 사신 분들이 제품 사진을 SNS에 많이 찍어 올리더라고요. 포장이 되게 예뻐요. 제품 포장이 그래서 이 업체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부분 꽝시가 중요하죠. 꽝시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꽝시를 맺으려고 애를 쓰죠. 꽝시가 우리가 형사님을 만나고 명함을 주고받아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게 꽝시가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진짜 친구. 나쁜 건 아니지. 꽝시라고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주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지어주는 거죠. 물론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쁜 거고 도구가 나빠도 좋은 데 쓰는 사람은 좋게 쓰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이 산지 송슈라는 회사는 정통 마케팅 정통 마케팅을 지향한다는 거죠. 포장을 예쁘게 하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이 산지 송슈를 혁신기업으로 만든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나빠서 지향하는 게 아니고 핵심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핵심에 집중. 나중에 중국에 가면 여기서 파는 견과류나 뭔가 제품을 한번 사오고 싶어요. 조만간 선거 끝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우리 연화팬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몇 가지나 물어볼까요? 네. 연화팬님 혹시 정수미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비슷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질문들은 제가 정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정책자금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고 할게요. 정책자금 다 아시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용자지원금이 있고요. 무담보로 무이자고 무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있죠. 전자는 반드시 용자니까 담보가 있어야죠. 부동산이나 보증사가 있어야 하고요. 후자는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되는 기회가 있는데 물어본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같은 관련된 자유용 모형 정보 출연금으로는 서비스 혁신 과정인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2억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2억 지원이고요. 그리고 5억 지원의 구매 조건부 해외나 국내 수요처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있고요. 혁신형 기업의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단 용자지원금의 경우에는 제조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제조 매출이 있는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용자보다는 출연금에 집중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요. 정치사금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자금과 출연금이 있다. 네. 서비스 혁신형 과제는 1.5억 원 제품 서비스가 2억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당님. 다음 질문은요. 철강제조업체입니다. 철강제조업체입니다. 장당님은 잘난 듯 잘났어요. 다 아시잖아. 우리 업계에서는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잘난 거예요. 철강전문 업체를 위한 정책자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종이나 업체를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은 없어요. 정부 지원 자금의 업체를 맞추는 거죠. 철강제조업체를 위한 특화전 자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기보신보 중징금을 통한 융자지원금이 있고요. 이 융자지원금은 보증금 산출공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빙 가능한 전년도 최근 1년도에 매출액이 25%에서 기보증리나 기대출받은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죠. 이 한도가 있으면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죠. 그렇죠? 세번째입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서 쓰다보면 자기네 그 기술 아이템이 어떤 기술 분류에 들어가는지 공식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융자를 보증을 하는 기본한 신보 같은 데서 한도 산출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업신청서 쓰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예를 들면 상가연합회님이 사업신청서 쓴다. 우리는 떡볶이 회전식 떡볶이 부패를 만든다. 이 회전식 부패라는 시스템은 어느 어디에 속하는 건지 기술 분류를 적게 되어 있어요. 떡볶이는 예를 잘못 들었다. 기술 분류를 적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세요. 어디에 선택해야 하냐고 그럴 때 여기 답을 쓰셨죠. 기술 분류는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 수소 판단에서 수소 결정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고요. 관련 없다고만 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거죠. 기술 분류는 찾아서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 중기청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요. 서류평가를 지나고 나면 현장평가를 하잖아요.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할 때 기업부술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으면 결격사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그럼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기청 현장실사는 평가라기보다는 조사에 가깝습니다. 즉, 기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거죠. 인력은 있는지 진짜. 정신미 회원들은 다 정치사금을 받고싶어하는 업체분들이니까 다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들고 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문의원들 이진영 의원님 포함해서 전문의원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카페 앱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만 계속 읽어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는 점수를 받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대면평가 마지막 평가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영님. 그래서 서류심사에 없다고 했었으면 없는거고 있다고 했었으면 있는거죠. 그걸 확인하는거니깐 없다고 해서 결격사유라기보다는 있으면 됩니다. 이제 책 보다보니깐 비용지출에 관한 질문도 꽤 많더라구요. 간접비에 계획한 비용지출 항목 간접비로 계약서를 써서 냈는데 계획과 다르게 지출하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간접비에 계획되어 있는 비출 항목도 계획서를 다르게 지출하였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필요없이 간접비 전액을 직접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라고 하네요. 네 그럼 빵빵빵이 간대요. 그냥 빵 사먹지 말구요. 사각기 쓰이는거 싸구요. 전용을 하지마시고 간접비를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다음 질문은요. 부가세를 부가세 환급을 누르면 가상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중기청 자금은요. 통장에 현금으로 두는게 아니고 포인트로 오잖아요. 포인트로 그래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어디다 지출해야 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돈을 대신 보내준 형태의 포인트인데요.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거 같아요. 환급이 가상계좌로 포인트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거죠. 여기 질문 답이 있죠.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거라서 해당 금액이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어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새로 생성된 포인트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포인트가 생성이 됐겠죠. 포인트는 과제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더라구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자동으로 가상계좌에 입금이 된대요. 그렇죠 장장님? 그게 아니라 부가세만큼은 가상계좌로 기업이 입금해야 한다고요. 아 입금을 해야 한다고 그렇죠.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기업 통장으로 환급이 되니까 아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가상계좌로 왜냐하면 가상계좌가 기업 대표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환급되는 건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가세만큼을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네요. 이해됐죠? 연합회님? 왠지 연합회님도 전문의형 같아 대답하고 질문하는게 중기청 과제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된다고요.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제가 90년도에 정통부라고 했을 때 정통부 자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통부 자금을 이제 기업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꽤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찾아가지고 아까 연합회님도 빵도 사먹고 사무실도 늘리고 저희가 그러자는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무실도 키우고 차도 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그러다보니 중기청에서 정부에서 제품 개발에만 써라 라고 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가상계좌를 만든거에요. 그래서 가상계좌의 포인트로 도웁니다. 그땐 좋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랬잖아요. 다음 질문은요. 그 현금부담금이라는게 있어요. 그 사업객사에서 보면은 전체 사업비중에 그 기업부담금이 있고 기업부담중에 현물부담이 있고 그 현금부담이라는게 있는데 현금부담을 보유정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부 모지가 급한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보유정비로 현금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보유정비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계산이라는건 어떤 지점에도 없구요. 현물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한 장비여야 하고 구입당시에 구입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희세가 아니라 구입과 기준이고 반드시 장비에 구입되었다고 증빙서류가 필수 첨부돼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현금부담은 없답니다. 계산이요.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예산에 포함시키는거 계산이라고 한대요. 처음에 제가 정치적 교육을 받을때 계산상계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은 아 그런가 보다 하죠. 다음 질문은요. 어 아 질문이 벌써 끝났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게 되게 많아요. 우리말이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거고 여기까지 했구나. 예 예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순서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맛간 홍본데요. 오늘은 똑같은 수세미 그 닦는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커밍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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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다음주부터는 저희가 향수를 팔수 있을거에요. 향수 행주 대신에 향수 업체를 지금 소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향수 업체를 소싱하면서 BJ 향수를 모시려고 지금 얘기중입니다. BJ 향수 이 향수 업체 대표님이 되게 훈남이시거든요. 잘생기고 어리고 훈남이어서 이분을 제가 지금 꼬시고 있어요. 우리 나랑 같이 방송하자고 그래서 다른 날짜로 해가지고 방송도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제안하고 있구요. 뭐 이번주에 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제품도 팔고 방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연합회님 그거 봐 잘생기 혼나면 어리라고 하니까 좋아하네 그러고 나보고 계속 방송하라고 그래요. B점 다음주에 향수가 올라올길 기대해봅시다. 다음 순서는 배워봐요 네 드디어 사학계약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요령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주까지 너무 정신없이 써가지고요 이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 그 보여주는 자료를 어떤걸 캡처한 것 같은데 이 파일도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몇명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톡으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든 파일도 아니고 중소기청에서 배포하는 파일이니까 오늘은 뭐냐면요 사학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학계약서를 제출해야죠 제출 예전에는 이제 출력물을 해가지고 하드카피를 해가지고 그 직접 해당 주간부서에 가서 주문부서에 가서 제출해야 했죠 지금은 중기청은 다 온라인을 온라인 제출이에요 저희 서울지에 그 그 전문인 한 분도 어제 하루종일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구요 내일도 온라인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건데 일단은 smtech.jo.k라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접속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대표자나 책임자가 접속을 하게 되어있어요 홈페이지 대표자나 과도 책임자 보통은 대표자분이 과도 책임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소장님이 과도 책임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해서 대표자님은 다 smtech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모두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입이 안됐으면 하시고 가입을 했으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업체를 등록해야죠 그 이제 제출할 기업 기업을 제출해야죠 그래서 보면 가운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회원가입은 공짜죠 제출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서 등록을 하면 되구요 그 다음은요 과제 참여 획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청 과제는요 한 업체가 그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과제 책임자가 이제 그 과제 본인의 그 멤버스의 30% 이상을 참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30%씩 3번 과제 3개라면 90%잖아요 그죠 100%가 넘어 버리면 하나의 과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30%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할 수 있는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과제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이라는 과제 참여 횟수를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이 과제를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서류를 작성해야죠 그 다음은 과제 하나만 할 거면 100% 하시면 돼요 하나만 할거면 하나만 근데 보통 한가만 하진 않아요 50%씩 하면 두개 할 수 있는데 떡볶이집에 손님이 두팀이 왔는데 한 팀만 할거에요 두팀 다 하지 그래서 그런게 있구요 10% 10%씩 못한다고요 30%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과제 책임자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전담 요원을 많이 뽑아야 해요 예 그러니까 한사람이 할 수 있고 10%만은 거의 안하는 거잖아 예 인원이 많아야 과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연구 수량은 연구 수량은 여러 명 둬야죠 뭐 연구소 여러 개만 들어갖고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항목별로 쓰는 거 작성을 하셔야 해요 미리 과제 참여 연구원 최소 10% 이상 해야 합니다 네 라고 나오네요 서류 작성하시구요 근데 그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과제마다 가면 이렇게 기존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미리 내용을 써야죠 저희는 이제 그 이제 그 멘티 기업들 컨셉 반납트들한테 과제 공고문과 함께 제 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챙겨서 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최신 파일을 이용하라는 거 네 최신 파일을 이용하라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신청을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업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변환을 해야 합니다 파일을 그냥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업로드 할 수 있게 해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smtag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미리 미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접산을 설치하다보면 너무 일이 많아져요 설치를 하고 변환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대신 해 줄 수도 수술이 있나요? 수술해야죠 수술 입학시험을 대신 보면 안 되죠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과제를 다 신청하고 나서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신청합니다. 경영성과 등급 조회를 하시구요 이거는 사이트에서 하란을 하면 되구요 과제를 들어가면 과제명과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이제 접수 시 사전 체크 사항이구요 이 모든 체크 사항을 다 체크하셔야 해요. 체크 안되면 접수하정으로 모든게 확인되어야지만 과제 접수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각각선은 파트1, 파트2, 세부 설명서가 있잖아요. 파트1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신청서의 내용을 해당되는 항목에다 카피앤페이스트 하시면 되죠. 이런 개발기관, 기술개발 계획 같은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서는 파일 하나인데 실제 그 신청 화면에는 연차별로 나눠지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과제가 1년 안에 끝나는 과제가 있구요 6개월짜리 과제도 있고 2년짜리 과제도 있고 3년짜리 과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는 괜찮은데 2년짜리나 3년짜리는 회차별로 다 나눠줘야 해요. 회차별로 1년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년차에 뭐하고 3년차에 뭐한다는게 다 적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하고 보면 할만해요. 그리고 보안등급 신청 이런 것도 다 써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분류표 체크를 여기서 하네요. 그죠? 기술분류표 참고해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행기간 및 업체명이나 참여연구원을 다 검색해서 등록해야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거죠. 과제 책임자를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수행기간도 해야 하고 참여연구원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검색해서 다 매칭해서 등록해야죠. 그리고 다음은 사업비 내역도 양속해서 썼던 것처럼 맞춰서 다 입력해서 맞춰놔야 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보면 이제 매비멘티기업이라고 하죠. 컨설팅 받고 접하는 그 업체를 만나다 보면 다들 이런거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요. 장난이 늘겠지만요. 한번만 해보면 되게 쉬운일이구요. 별로 어려운일은 아니에요. 처음 봐서 어려운거에서 보이는거고 해보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2억 5억 이렇게 주는데 안하면 하루 고생하고 이거 받는게 낫지. 땅 파면 5억이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류 등록하고 다 이렇게 제출하면 접수증이 나와요. 접수증 출력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게요. 마감일까지는 마감시간 전까지는 수정하는게 가능해요. 제출하기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수정을 가능하니깐 일단 넣어놓고 계속 수정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한가지 중요한건요. 제가 첫번째 저희 업체 관련 업체 중에 한 기업 하나가 창업성장 과제 1차 때 지원하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서를 다 써놓고 접수하는 날 6시 마감인데 이거를 업로드 신청하는게 되게 금방 끝날 줄 알고 1시간 남겨놓고 5시부터 접수한거에요. 그러다 결국은 미리 사돈비 안하다보니 6시가 넘어서 또 접수를 못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접수 마감에 몰려요 다들. 사업계획서를 몰려가지고 6시 마감이면 4시부터 한 6시까지는 거의 서버가 거의 서요. 서버가 거의 서있기때문에 제출 자체를 못해요. 다행히도 창업성장 과제 같은 1차 2차가 있어서 2차 때 하면 되는거지만 그렇게 제출을 못하면 진짜 아깝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하고요. 저랑 같이 하는 전문위원 하나가 어제 접수 마감인데 한 10시쯤 전화가 왔더라구요. 오늘 접수하러 간다고 그래서 아니 왜 지금 가냐고 가려면 그 업체가 직접 하나 옆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따라가는건데 아침 일찍가서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 10시에 갔는데요.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회원가입도 해야지 한 번에 안와봤는데 회원가입도 해야지 뭐 이거저거 다 프로그램 설치도 해야지 내용도 이해하면서 입력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셔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건요. 마감일 전날 마감일 전날 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같이 가는 마감원견이라는 친구인데 한번 해보고 나더니 내일은 목요일 마감인 과제를 내일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접수하게 되요. 한번 해보면 미리 미리 접수하지만 그래서 1억 주고만 5억 주만 해야지 그죠? 하루 전화하면 좋지 맘 편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전화할 것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전안에 끝낼 것 네. 어제 어제 그거는 6억짜리.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6억이 되면 얼마야?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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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워우 와 대박이다. 잘 되면 좋겠네요. 와 6억에 5% 말고 5%에 60% 와 밥 사겠는데? 밥 사는걸로 끝나지 않겠는데? 대박이다. 대박.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그 사학기획서 제출과 온라인 접수까지를 마쳤구요.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뭘로 채울까 고민 좀 해봐겠네요. 그죠? 저희 코테라TV가 지금 백만인과 제 뭉치가 BJ 해피와 셋이 모여가지고 그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편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편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으니깐요. 아마 4월부터는 좀 다른 형태의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카톡 주세요. 마지막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네. 첫 번째 추천과제는 2017년 창업평약자 모집 이거는 연합회님을 위해서 갚았어요.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초기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경기도 전지역이니깐 그 상가연림픽이미는 안양지역도 해당이 되죠. 안양 예. 수원권이 안양이 포함되죠. 이어 기업들 물론 이제 모집 분야는 기계재료, 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콘텐츠, 출판, 영상, 공예, 디자이머 이런게 여러가지 있어요. 여기에서 해박기간 6개월이구요. 6개월 동안 6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까지 준대요. 근데 이거는 사각객서 쓰는게 내게 장수가 다섯장? 다섯장인가 그런거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다른 사각객서도 되게 쉽게 쓸 수 있대요. 일주일 내내 팔아도 600만원 못 벌어요. 앗! 안된다 떡볶이 안된다. 여기 제외업종 있네. 제외업종. 도소매업 안되구요. 음식업 안되고. 네. 영상업이 되니까 영상업같은거 하면 영상 공예디자인같은거 하면 되겠네. 공예디자인. 아이디어 창업. 아! 아! 안양산 제 친구가 그 팔찌같은거 만드는 악세사리 공방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거 해보라고 하겠네요. 그쵸? 괜찮은데요? 1,500만원 갖고 공방 차리면 되지 뭐 사무실은 집에서 하면 되고 우리 부모님이 부천사이니까 부천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이거 제 친구중에 아 후배구나. 후배중에 남양주에 사는 영상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창업하라고 하겠네 한번 이거 할 일이 많네요. 그쵸? 네. 다음 추천과정은요? 네. 이것도 지역특화입니다. 지역특화 산업 육성사업. 네. 지역별로 육성하고 싶은 사업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로봇자동화 공급하고 무선통신융합 대구는 스마트직서비스 세종시는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부산은 디지털 콘텐츠 광주 충북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충북은 태양광 지원규모는요? 네. 과제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4억 이내 품목 지정되어 있는 자유공모는 연 3억 원이내 기업 지원은 5억 원이내 좋네요. 그 시에서 지정했겠죠. 그 지역에서 돈 주는 사람이 지정한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아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는 업종? 일리가 있네요. 그죠? 요 추천 과제 두 개는 다 정신민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연합회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과제 안양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인가? 지원금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54분 했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려면 연락 주시구요. 네. 오늘 방송 질문 없으시면 6분 이따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은 30분 하락 1시간 됐구만. 제 방송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언제냐 묻지 말고 빨리 연락을 달라고요. 하겠다고 손을 들면 바로 한다니까요. 지금 BJ들 다 나가가지고 BJ들 다 나가가지고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혼자 다 방송할 수 없어요. 혼자 라디오 방송할 수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주고받는 얘기를 해야하니깐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뻥쟁이가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녹음을 못하고 있죠. 녹음을. 녹음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건데 뭐 연합회님 뻥쟁이 아니야 연락한다고 연락도 안하지 수업 듣는다지 수업도 안 듣지 뭐 뭐 뭐 밥 먹으러 온다든지 오지도 않고 연합회님 알지 치킨 사갖고 치킨 먹으면서 먹방 할 거 아닙니까? 에? 연락도 안지고 카톡아이들 맨날 써놓으면 뭐합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질문 없으신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방송 볼게요. 다음주 방송이면 4월입니까? 아닌가? 4월이 아니고 28일이구나 우와 벌써 3월 마지막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뵈요. 5 4 3 2 2 다음주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업 끝 끝 짜잔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관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